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급당황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문화일대 대표 칼럼을 이용식 주피에 쓰고 이처로 논술고문이 쓰는데 이 이처로 논술고문은 중앙일보에서 아주 그냥 맹칼럼리스트로 날렸던 분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글을 못 쓰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꾸리는지. 문화일보의 오피니언 칼럼에 딱 두 분이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했나 뻔한 이야기를 했겠지만 한번 살펴보니까 정치인은 대통령의 아슬아슬한 질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고 깨달았을 것이다. 코피까지 흘리며 열심히 일하지만 국민평가는 야박하다는 것을 선거는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정치와 법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취임 이후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자 이용식 주필은 언론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당황했다. 대통령이 당황했으면 진짜 황당한 거죠.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거 당일 밤늦게 찬패가 확인된 직후에 대통령까지 포함한 책임이 거론됐다. 대통령이 당황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시민들도 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제도를 그대로 묵인한 상태에서 강석구청장 보궐선거가 반드시 또 조작이 반복될 것이다. 소시민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을 대통령이 당황했다. 내가 여러분들 취재원을 만나가지고 직접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용식 주필의 글이 옳다고 보고 찬모가 대통령이 당황하는 것을 처음으로 봤다. 뭐 이야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뭘 당황할 일이 있습니까 다 예상을 했는데 조작값을 20% 쓸 건지 40% 쓸 건지 그까지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20%를 써도 여러분들은 뭡니까 더블당이 이기고 40%를 쓰더라도 더블당이 이긴다는 것이 선거 전부터 저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확실히 조작할 거다. 그래서 윤석열을 확실히 밟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이 구명이 뭡니까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들 것이다. 저는 40% 조작값 40% 이상 정도를 조작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역대 조작값 중에 최고칠 강석구에 있었던 역대 조작값 중에서도 최고칠 조작할 것이다. 왜 이 선거에 이재명이 이런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다고 그 사람들은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당황했다는 그런 표현을 문화일보에 이용식 주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론을 한번 보니까 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된다. 마음을 바꾸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핵심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문화일보에 주필조차도 핵심을 건드릴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다 남한께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제자리에서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이용식 주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안 한 겁니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안 되고 사전투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어려워지기를 바라지 않지만 저는 어려워질 거로 보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면 다 남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식 주필은 이용식 주필 만큼의 여러분들 몫을 담당하고 저는 저만큼의 몫을 담당하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여러분들 어려워지는데 다 합하여 선이 되는 것이 다 합하여 악이 된 거 아닙니까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일당 지배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이 이용식 주필 같은 사람이 해 줘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골로 가더라도 나중에 하나도 여러분들 신기한 게 없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로 논술고문은 중앙일보에서도 굉장히 칼럼을 잘 쓰신 분이죠. 지금 윤석열과 2년 전 윤석열 무슨 이야기를 해놨나 안 보니까 뭐 여기도 뻔한 이야기를 했겠죠. 선거 문제는 절대 못 다룰 테니까 내년 총선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오리무중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구도는 지금의 윤 대통령이 2년 전 윤석열 후보와의 대결일지 모른다. 마지막에 중도의 시간이 오고 있다. 다 그 소리인 겁니다. 다 거짓말인 겁니다. 다 위선인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진짜 이런 반성해야 됩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정신을 못 치르면 여자들이 고생을 하고 식수홀들이 다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선거 부정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중도의 시간이 온다. 내년 총선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헛소리들을 신문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문 볼 때마다 역겨워 가지고 그냥 어떤 데는 방송 주제를 뭘 해야 되는 게 좋겠냐 생각이 들 때 다 거짓말이니까 다 위선이니까 다 사기니까 한심한 겁니다. 내년 선거는 너무나 명료한 겁니다. 다 예측해놨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걸 보고도 뭡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물론 대통령이 바뀌면 좋겠죠. 이걸 보고 이런 문제 이야기하는 게 사전투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뭡니까 사전투표는 68대 31이 나오고 당일투표는 44대 43이 나오고 20개 동에서 강서구청을 이룬 20개 동에서 모두 다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좌우대칭 구조를 딱 갖추면서 더블당이 이기냐 이야기죠. 너희는 학교 안 다녔냐 이야기죠. 너희는 눈이 없냐 이야기죠. 너희는 양심이 없냐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아 너희들은 양심이 없냐 이야기죠. 너희들은 자식이 없냐 이야기죠. 이게 선거냐 이게 도독질이지. 나라의 도독이 큰 도독이 뭡니까 여덟 번째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이러면 언론에 주 필요한 사람들이 다 입을 쳐닫고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중도의 시간이 왔다. 야 진짜 나도 참 조선 사람이지만 이 조선 사람들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이 초등학생도 여러분 알 수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들 그렇게 입을 쳐닫고 소통이 어떻니 민생현장이 어떻니 중도가 어떻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이게 완전히 도독질이지 이게 컴퓨터 게임이지 이게 숫자 노름이지 이렇게 도독질을 뭡니까 대통령이 집권하고 1년 6개월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 정도 도독질하니까 레인덕이 아니라 이제 끝난 겁니다 윤석열이 한 사람은. 윤석열이 한 사람은 이제 뭡니까 그냥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정확해가지고 선거 오리무중 하나도 아닙니다. 선거 결과 이미 확연한 이름대로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3% 조작하게 되면 총 의석수 더블당 195석 사전투표를 5%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 203석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를 7.5% 조작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 329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더블당 후반기 여러분들 전산조작으로 밀어주게 되면 더블당이 214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총 의석수는 300석입니다. 200석을 넘으면 더블당 주도로 탄핵 여러분들 개헌 다 가능한 겁니다. 뭐가 두려워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입을 닫고 어떤 이유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그냥 시간을 다투시키게 흘러가는데 다 이러면 입을 다물고 다 천불 받을 겁니다. 벌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재산이고 나발이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탈할 건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화폐가치 추락 초인플레이션 생산력 감소 새로운 계급 탄생 입학 취업 모든 부분에 뭡니까? 그냥 저것끼리 다 해먹을 건데 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나라를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선택상이 아니고 필수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지금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합바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도둑놈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에 이러면 섭섭해하실 뺀각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화되지 않는 위협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일이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고차가 되게 되면 도저히 그 수령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등에 불이 돼 가지고 목줄을 잃으면 죄일 때까지는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못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는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사심이 없고 웬만큼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살았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사례를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문헌을 보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국가가 여러분들 새로운 계급이 탄생했을 때 그 계급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일상화되고 정실주의가 여러분 연고주의가 여러분 생활화되어 가지고 철저하게 새로운 계급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을 고과세, 세금을 높이고 조시의 준조시의 부담을 높이고 국민들을 옵제해 가지고 여러분들 점점 생산력이 이런 추락하고 경쟁력이 이런 추락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하폐의 발행을 남발하게 되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하폐가치가 추락돼 가지고 은퇴자들이 도저히 연금으로 생활할 수 없는 정도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나라를 떠나고 그 다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런 바다를 떠나고 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수장이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가 여러분 연구집권을 하게 되거나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윤석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다섯 번 여러분들 5년간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 훨씬 더 가혹한 버전이 좌파 장기집권이 될 겁니다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모든 경제정책은 반시장정책으로 일관하게 될 겁니다 금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한때 괜찮은 나라에 있다는 것은 기억 속으로 여러분들 그냥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그거를 그냥 인정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되는 거죠 선거가 여러분들 부정이 일어나 가지고 권력이 고차가 됐던 소련하고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러시아하고 여러분들 아주 절친한 사이인 벨라루스 같은 경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뛰쳐나와 가지고 항의를 해도 결국은 제압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제도화가 되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거 부정이 제도화가 되면 그냥 자식들 데리고 떠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 이상 이해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주제인 겁니다 선거 부정의 제도화가 공식화되는 이런 타이밍을 저는 역사적으로 언제로 보는 거 아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 사기 시력들이 역대 사상 최고의 이런 부정선거를 감행하고 그다음에 2, 3일 사이에 국민의힘이 침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시점이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이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는 것은 2021년도에 여러분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이게 선관위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언론까지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나라 자체가 그냥 사기에 위해선 장악이 됐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것을 2021년도 한 3, 4월 정도에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더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만 도덕질한 것이 아니고 2017년도 도덕질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좌익 세력들이 국가의 이런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관위를 좀 장악한 다음에 선관위 특정 인맥과 여러분들 연계고리에 연결돼가지고 부정성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좌우익 대립이 해방전국의 시작이 됐지만 결국 좌익들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좌익들이 크게 먹으면 대한민국을 접수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뭡니까 먹잇감이 거의 머리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냥 지켜보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거의 다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을 합바지로 여겼으면 그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 첫 선거부터 시작해서 3번을 도덕질하고 1년 6개월 지되는 3번째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의 뭡니까 부정성을 감행할 수 있느냐 상상이 여러분 됩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